수강아! 수강아! 야! 아 초인종원이잖아! 아 야, 저 니가 나가. 아 이걸로? 아 내껄보다 낫고 수강이는 현재 지금 저... 시작 중이야 이거... 난 치료 중이야 이거. 잠깐만요 나가요! 뭐 왜 이래? 누구세요? 새로운 홈메이트인데요. 어 뭐야? 오늘이야? 나 미쳐 진짜... 나가요. 안녕하세요. 어? 내가 한 번은 어디서든 꼭 반드시 만나자고 했었는데 기억하나 모르겠네. 아... 오 마이 갓... 많이 놀라셨나보네. 아 저기 찾아오신 집이... 일렛고 다시 1번지. 들어오세요. 땡elbench aura 좋아... 멘